부산 경남의 6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4등급 1200m 경주, 6번 보람이가 조금 늦은 가운데 안쪽에서 2번 블루카슨이 빠르게 치고 나옵니다. 바깥쪽으로는 10번 승리 매지킹 서승훈 기수, 2번 10번 두 마리, 그 뒤쪽으로 7번 벌교의 꿈과 3번 컬러풀 윈드가 3, 4위로 따라붙었습니다. 5위권에는 8번 오션스톰과 외곽의 12번 블루아이콘도 바깥쪽을 돌아 나오면서 5위에서 4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3코너 중반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선두는 10번 승리 매지킹으로 바뀌었습니다. 안쪽으로 2번 블루카슨이 3위권으로 밀린 가운데 7번 벌교의 꿈이 바깥쪽 2위로 부상합니다. 그리고 12번 블루아이콘이 4코너에서 바깥쪽 3위권 도약해 나오면서 10번, 7번, 2번, 12번 네 마리의 격차가 촘촘하게 채워진 채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10번 승리 매지킹이 안쪽짜리, 바깥쪽으로는 7번 벌교의 꿈, 두 마리가 반마신차 접전을 벌인 가운데 선두는 계속해서 10번 승리 매지킹이 지켜가고 있습니다. 남거리는 300m, 선두는 10번 승리 매지킹 서승훈 기수, 바깥쪽 7번 벌교의 꿈, 박재희 기수, 안쪽에서 도약해 나오는 2번 블루카슨 최상현 기수입니다. 계속해서 선두 지켜내고 있는 10번 승리 매지킹이 이제 격차를 벌이면서 2마신차까지 단독 선두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10번 승리 매지킹 단독 선두에 2위는 안쪽, 2번 블루카슨, 10번, 2번, 7번, 10번, 2번, 7번 그대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10번 승리 매지킹 서승훈 기수와 함께 이번 경주 직전 경주의 아쉬움을 씻어내면서 승리 매지킹이 이제 5전 2승에서 6전 3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주파기록 1분 14초 이었습니다.